인생은 노래처럼 즐겁게 열린 성행가교 콘서트 진행 MC 여러분의 엔델핀 이부영 행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안 드는 사람에 따라서 음식 맛이 너무너무 달라지죠 네 근데 같은 노래를 또 부른 사람이라도 어때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듣는 맛이 달라지는 법이죠 그럼요 노래에서 그 맛을 살리는 건 부르는 가수의 개성과 매력일 텐데요 열린 성행가교 콘서트 오늘도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가수들의 무대로 한 시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성행가교계의 매력 부자 잘생겼죠? 참 인품이 좋죠 그리고 또 동료들께 인기가 너무 많아요 왜? 밥도 잘 사 그런 분이에요 바로 트로트계의 미남 최영철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요청 음악 주세요 음악ER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잘못된 사랑 이념을 해보네 내가 잃으려고 너를 믿었나 때려줄 후회하네 사랑도 미원도 나에게 사치였나 이제와 누구를 탓하고 얼만하냐 하늘나라 하늘나라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서로 외로워서 사랑했는데 내 옆에 이체 아무도 없네 서로 의지했던 우리 사이인데 이별의 눈물이 이별의 눈물이 사랑도 미원도 나에게 사치였나 이제와 누구를 탓하고 얼만하냐 내가 잃으려고 할 수 있야 내가이만 있 analog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잃으려고 사랑을 했나 너의 남 Gas 이제와 누구를 탁하고 원하냐 하늘아 하늘아 너에게 불러보자 내가 기다려구 사랑을 했나 내가 기다려구 사랑을 했나 내가 기다려구 사랑을 했나 이동, 이동